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흘려가면서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툭툭 차고 이승우 반대쪽 보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던! 들어왔어! 치맥돌 기록합니다 왼쪽 코너킥 리실라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헤던! 들어왔어! 들어왔어! 이승우! 이승우가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합니다 또 한 번 멋진 댄스 텔레블릿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공의 결을 살려내면서 돌파에 들어갔던 이승우 그리고 반대쪽 김현 선수를 겨냥해서 정확히 머리쪽 올려주면서 마무리 겨냥 이런 세트피스에서는 약간 룩을 기록합니다 한 번 멋진 댄스 텔레블릿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서도 흥겨운 자신의 댄스 텔레블릿을 홈팬들 앞에서도 보여주게 되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이승우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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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